또 할 말이 나왔니? 솔직히 말해봐요. 기석 오빠 진짜 좋아해요? 아님 돈이 좋아서? 돈?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. 기석 오빠 일부러 꼬신 거야, 돈 때문에. 그래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? 난 야비한 인간하고 동서 사이가 되는 게 싫거든.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그건 할머니 돈이잖아. 인정해, 돈 때문이라고. 그래서 기석 오빠한테 접근하고 할머니한테 더 친한 척. 잘 보이려 접근한 거라고. 그래. 인정할게. 이 모든 게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 때문이라는 거. 웃기지마. 돈이야. 이래서 나는 가난한 인간들이 싫어. 위선 덩어리들. 진짜 위선 덩어리는 가난한 우리가 아니라 돈 썩은 내가 난 니들이야. 너는 썩은 내 나는 네 돈이랑 네 사랑이나 잘 관리해. 저게 돈 받은 다섯 사이. 돈이 두고 가난다는 건 아니다. 내 돈은 사이. 내 돈에 부정하잖아. 너는 아니다. 우린 울려.